이게 진동을 일으키면은 지렁이들 나온다 하더라고 너네들은 뭐 내가 뭐 잘 또 나왔다 뭐 잡았다 하면 다 불쌍하다 넷마리 잡았다 넷마리 살아있는거 잡았다 하면은 그냥 나한테만 잡히면 다 불쌍한거야 일단 이렇게 땅에 진동을 진동을 일으키면은 지렁이들이 올라온다 하더라고 좀 더 잡고 진동이 지금 땅속까지 전달이 안되나 안 나왔어? 안 올라왔어? 지렁이가 없나본데 여긴 더 이상 내말 잡았어 내말이 내말 잡았어 내말이 나머데 여긴 더 이상 내말이 종이 랩